인터뷰 도전? 아 거의 되는데 그림자를 화면 보면 느끼는게 맥 패치가 됐잖아요 그냥 그림자가 좋다고 해서 온 직업 분도 있는 것 같아 나만 그런 걸 느끼나 아 왜 나와가지고 아 다시 해야되잖아 다시 해야되네 음... 음... 오케이 오케이 롯잇 롯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잘 못 잡는 것도 얼추 맞는 것 같아. 놓치는 것도 많고. 그림자 투어 한번 측정해 보았습니다. 트레이의 배산. 갑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또 나왔네. 미치겠네. 아니 갈 때마다 나와 죽겠네. 짜증나 죽겠네. 아... 다시 해야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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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nj 이 passion 네게 쌀떡con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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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위미를 얻게 됩니다. 스위미란 무엇인가. 스파이더 인 미러. 앞자리만 떠왔는데. 사냥해도 쓰고. 보스에서도 쓰는 스킬이지요. 스파이더 인 미러. 갑자기 궁금해서 해보는 건데. 아 돈 낭비인가. 궁금하니까 한 번만 해보자. 까지나요? 이게 먼저 까지나. 이게 먼저 까지나. 이게 먼저 까지나. 길 뚫었났네. 아 까지네. 안 까질 줄 알았는데 까지네. 날려먹었군. 돈. 두 개눈. 두 개눈. 안 되던 구만. 두 개눈.